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전문위원회 중간보고에 대해서 이건 최종 내용이 아니다. 계속 그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전문위라는 곳에서 1년 반 동안에 18차례에 거쳐서 회의를 해서 낸 결론이 저겁니다. 결론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이요.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중간보고에 이한도 있고 저한도 있는 데서 이제 그 분과에서 그러면 잠깐 위원장님. 이한도 있고 저한도 있다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안이 하나 지금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안은 보고서로 제출된 거 있습니까? 다른 안은 그때 9월 6일에 전문위 중간보고에서 우리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다른 안이 있냐고요? 이것 말고? 여러 안이 있겠죠. 어떤 안이 있습니까? 아니 그 안을 가지고 있는. 이 안 말고 전문위에서 결과보고로 작성한 보고 내용이 뭐가 있냐고요? 결과보고가 아니라. 아니 그래요 중간보고가. 이런 안을 토의해보자라는 개인의 의견이고.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 네. 자꾸 말 반복하지 마시고요. 전문위원회에서 중간보고라고 해서 저 내용을 쭉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슈에 관한 하나야. 아니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라고요. 저게 있어요. 그런데 저게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라면서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놓은 중간보고서가 있냐고요. 없지요? 전 다른 사람 하나씩 토의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아니 왜 말을 또 바꾸세요? 이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으시다면서요. 그럼 다른 의견을 취합한 중간보고서가 있냐고요. 그 안에 대해서요?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그런 안이 제시가 됐다는 거지. 다른 의견이 있다면서요? 방금. 아니 있죠. 그거야. 전문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다른 의견들이 취합된 문건이 있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서로 논의를 해가면서 이제 보고를 완성해가는 거죠. 자 국교위에서 9월 6일 날 중간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되는 내용 말고 다른 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주제가. 어떤 거 있습니까? 여러 무슨. 주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능 문제 그리고 외부 평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결과 중간보고서가 또 있느냐고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런 안이 개진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국교위에 보고가 됐냐고요. 아니 그게. 안 되셨죠? 됐을 리가 없습니다. 다른 의견들은 완전히 다 배제가 됐으니까요. 배제가 된 거는 아닙니다. 자 9월 10일 날 8명의 전문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전문의회의 참여 중단을 선언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왜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에 또 불만으로 했겠죠. 뭐가 맨날 여러 가지. 무슨 여러 가지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태준 상임위원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아닌 이유에 대해서도. 이 8명은 의견이 완전히 100% 배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의 표현으로 회의 참여 중단을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의견이 국교위에 보고가 됐다고요? 허위 사실을 말씀하세요? 의견이 개진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나온 의견은 장선웅 위원장이 그 다음에 그거를 같이 포함해서 의견을 조율하기를 올해 10월 10일 날 전문의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과정 중에. 전문의가 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6일에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이라는 거 발표했죠? 네. 6년제 의과대학 과정을 5년제로 단축하는 것이 주된 골자이죠? 그게 주된 골자는 아니고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들의 의견 수렴하십니까? 저희가 뭐 의료계와 대학들의 의견 수렴했습니까? 꾸준히 소통을 하고 소통하는 거 말고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했냐고요? 그러니까 뭐 저기 소통한 게 수렴한 적이 없으시죠? 소통을 해서 그렇게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대학들에서 대학과 소통을 하신 겁니까? 의사들 그러니까 교수들하고 소통하신 겁니까? 주로 이제 의대 학장님들 또 총장님들 의대 학장들하고는 소통을 했다. 몇 개 대학이나 소통하신 건가요? 그 뭐 KAMC라고 해서 의대 학장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와도 좀 정례적으로 저희가 대학을 그럼 KAMC에 있는 학장들께서는 6년제 대학을 5년제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이견은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서 이제 정책을 만드는 거니까요. 저희가 뭐 정책 하나하나를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수들에게는 의견 수렴 하셨나요? 그러니까 의견 수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안들에 대해서 의대생들한테는 의견 수렴 하셨나요? 뭐 그 전체 방안에 대해서 복지부하고는 협의하셨습니까? 워낙 지금 이제 그 방안이 이제 쭉 여러 가지 고민이 복지부하고도 안 하셨지요? 뭐 복지부... 복지부 장관님이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복지부와의 협의는 사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정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렇게 저 이야기를 우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년제 의대 교육 과정을 5년제로 단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 결정한 다음에 나중에 논의하겠다. 복지부하고도 논의 안 돼 있지. 교수하고도 안 돼 있고 의대생들하고도 안 돼 있고 대학도 KAMC에 있는 학장들은 제가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년만 교육을 받아도 의사로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합니까? 그 5년이라는 것이 뭐 절대 우리가 획일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5년을 해라 그게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그러면 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니 그게 이제 그걸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그걸 허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몇 개나 있었습니까? 뭐 몇 개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워낙 1년 기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이 10개잖아요. 그 가운데 몇 개나 의사표현을 했습니까? 가능할 수 있다. 뭐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하지도 않았고요. 일일이 다 확인하지도 않고 이런 엄청난 걸 발표하셨어요? 엄청난 게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그걸... 엄청난 게 아니라고요? 아니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걸 지원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모든 학교를 획일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관님께서는 이게 엄청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6년제로 운영됐던 것이 5년제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문을 여셨어요. 장관님께서 그냥 일개 교수도 아니고 학장도 아니고 장관께서 그 얘기를 어쨌든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과 같은 5년제로 해도 크게 문제없다, 무리없다 의사들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연구용역은 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워낙 이제 의료 인력 수급이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한이 됐었고 그 제한 중에 5년을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질관리라는 차원에서 잘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님, 5년제는 실현 불가능하다. 우리 학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학교도 할 수 없다고 하면 교육부는 뭐가 되나요? 그냥 폐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학이 없으면 만약에 할 수 없는 대학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못하겠죠. 안 하는 거죠. 네, 국민을께서 판단하시리라 보겠습니다. 국교위 이배웅 위원장께 여쭐게요. 그 카톡 짬짬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고 김경혜 위원과 장순홍 공동위원장 간의 사전 조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조사하시라고 했는데 조사하셨어요? 네, 조사했습니다. 공동위원장 두 분. 짬짬이가 있었는지일까 확인이 됐습니까? 장순홍 위원장께서 짬짬이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그때 카톡에 나와있던 내용들이 그 전문의 중간보고 내용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서로 논의하는 주제지 그거를 서로 합의하자 이건 아니고 네,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그 보시면 외부평가 도입하여 교과 성적을 내신 산출하겠다. 외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카톡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 중간보고에 보면 똑같이 써 있어요. 외부기관의 지필평가 성적을 학교 자체평가 성적과 합산하여 산출한다.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전과목 절대평가, 지필고사 외부기관 평가라고 구체적 방안이 다시 한번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서 아시죠? 네, 봤습니다. 네, 이 지필고사 외부기관 평가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 아마 객관성과 공정성 때문에 외부기관 평가인데 그거는 개인의 어떤 여러 의견 제시지 논의된 게 아닙니다. 제가 의미를 물어본 겁니다. 내신 제도를 결국 무력화한다는 내용이죠?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내신 제도는 각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내가 가르친 것에 대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간 기말고사는 내신으로 그렇게 각 학교마다 다르게 시험 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제도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국 단위에 수능을 치르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일제고사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없어지기도 하고 표지평가로 바뀌기도 하고 다양한 굴곡들이 있었는데 외부기관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내신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일제고사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것도 위원장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거는 개인의 의견 제시지. 아니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냐는 걸 물었습니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개인 의견이지. 우려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카톡에서 또 진로형 수능 도입. 즉 수능을 1, 2로 이원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의 보고에 보니까 이 역시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수능 이원화. 심지어는 수능을 연 2회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2회, 2회에서 1년에 수능을 4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그냥 별게 아닌 걸로. 아닙니다. 이것은 중간 보고에 불과하지 그게 완성된 것도 아니고 또 저희 본의원에서는 토의되지도 않았어요. 저로서도 수능이 의원화에 대해서는 제 개인으로서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전문의원의 중간 보고에 대해서 이건 최종 내용이 아니다. 계속 그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전문의라는 곳에서 1년 반 동안에 18차례에 거쳐서 회의를 해서 낸 결론이 저겁니다. 결론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이요.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중간 보고에 이 안도 있고 저 안도 있는 데서 이제 그 분과에서. 그러면 잠깐 위원장님. 이 안도 있고 저 안도 있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안이 하나 지금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럼 다른 안은 보고서로 제출된 거 있습니까? 다른 안은 그때 9월 6일에 전문의 중간 보고에서 우리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다른 안이 있냐고요? 이거 말고. 여러 안이 있겠죠. 어떤 안이 있습니까? 아니 그 안을 가지고. 이 안 말고 전문의에서 결과보고로 작성한 보고 내용이 뭐가 있냐고요? 결과보고가 아니라. 아니 그래요. 중간보고가. 이런 안을 토의해보자라는 개인의 의견이고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 네. 자꾸 말 반복하지 마시고요. 전문의원회에서 중간보고라고 해서 저 내용을 쭉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슈에 관한 하나야. 아니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라고요. 저게 있어요. 그런데 저게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라면서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놓은 중간보고서가 있냐고요. 없지요? 전 다른 사람 하나씩 토의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아니 왜 말을 또 바꾸세요? 이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으시다면서요. 그럼 다른 의견을 취합한 중간보고서가 있냐고요. 그 안에 대해서요? 전문의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그런 안이 제시가 됐다는 거지. 다른 의견이 있다면서요? 방금. 아니 있죠. 그거야. 전문의원회에 대한 의견을 써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다른 의견들이 취합된 문건이 있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서로 논의를 해가면서 이제 보고를 완성해. 국교의에서 9월 6일 날 중간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되는 내용 말고 다른 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주제가. 어떤 거 있습니까? 여러 무슨. 주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능 문제 그리고 외국 평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중간보고서가 또 있느냐고 제가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런 안이 개진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국교의의 보고가 됐냐고요. 안 되셨죠. 됐을 리가 없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완전히 다 배제가 됐으니까요. 배제가 된 건 아닙니다. 자 9월 10일 날 8명의 전문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했어요. 전문의회의 참여 중단을 선언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왜 했습니까? 여러 가지에 또 불만으로 했겠죠. 뭐가 맨날 여러 가지. 무슨 여러 가지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태준 상임위원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아닌 이유에 대해서도. 이 8명은 의견이 완전히 100% 배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의 표현으로 회의 참여 중단을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견이 국교의의 보호가 됐다고요? 허위 사실을 말씀하세요? 의견이 개진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나온 의견은 장선웅 위원장이 그다음에 그거를 같이 포함해서 의견을 조율하기를 그거를 올해 10월 10일 날 전문의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과정 중에. 전문의가. 아이고